그러면 첫 번째 미션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미션지에 있는 미션 카드를 뽑으셔서 종이에 적힌 미션을 성공하시면 됩니다. 서준이가 뽑아서 펼쳐보세요. 자, 아빠가 볼게. 얘들아. 짜잔! 퍼즐을 완성하여라! 이제 뭐하지? 이제 뭐해? 그래? 오프닝에도 이렇게 진이 빠질 수 있나요? 아... 역대책감이었던 것 같은데... 2박 7일! 2박 7일이라니! 2두두두두! 아우! 그래! 잘 그러면 다녀오십시오. 이 상태에서... 뭐야? 뭐 나... 이호진 피디님! 이호진 피디님! 아우! 고생하세요. 네! 자, 2번! 미션 장소에 도착을... 어... 종이에... 도착했나? 어디... 나 이거 나가보겠지? 응. 어디 갈... 달려있지?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잊을 것 같아. 왜? 응. 너도 잊을 것 같아.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있는 것 같은데? 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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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은 것 같아. 어디? 아... 잊을 것 같아. 왜? 잊었어. 잊었어. 이거... 여기 C2 있었어. 앞에 C2 뭐 해볼까? 아닌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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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었어! 잊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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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었어! 퍼즐 있어? 네! 퍼즐 없잖아. 꽝! 꽝? 꽝? 응. 어떻게 하냐? 없어. 없어? 응. 제 퍼즐 어디냐. 보여. 네. 다 됐어. 아빠! 달렸어! 뭐 달려있어? 네!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다 됐어. 자! 또! 또! 어? 어! 응! 또 꺼내! 또 꺼내! 예! 또 꺼내! 어? 꺼내네! 봐! 엄청 재밌겠는데... 네! 근데... 우와! 또 있어! 또 있어! 또 있어! 아빠가 왔어요! 다 됐어? 찾았다! 어? 붙어있어? 네! 아빠가 왔어! 우와! 잘 찾았어! 시간 얼마 안 남았어! 하나 더 찾으면 된다! 또? 1분 남았어! 1분! 아직 못 찾았어! 없어? 아 안타깝습니다! 그럼 미션 실패인데요! 어? 이거야! 손잡고 출발! 어디있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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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! 찾았다! 어? 보여요! 어디있다? 여기있다. 여기. 여기. 있다. 있다. 왜 안돼요? 있다. 안돼요. 뭐지, 왜 이렇게 오문데. 맞아요. 아까. 네. 왜요? 나도 오려야 돼. 나도. 나도. 자 이제 아빠가 이걸 떼어줄 테니까 퍼즐을 맞춰보는 거야, 너희들끼리. 아닌 것 같아. 오, 맞았어! 맞았어, 맞았어! 오, 맞았어! 오, 맞았어, 맞았어, 맞았어! 또, 또, 또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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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! 10초, 10초, 10초! 10 9 8 7 정답! 누구야? 누구야? 허은이. 허은이야? 2등. 응전 뒤에? 허은이! 정답! 정답! 통과! 미션! 3, 성공! 1, 2, 2 2, 3 탐! 탐! 타바! 우이!